왜 이렇게 화면이 뿌옇지? 어디서 그런거 아니야? 아니야 됐다 줄만 갖다 줄까? 오!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지만 저기 꼽혀있어 망했군 백라이트 아니야 백라이트네 이쪽으로 놔둘까? 와 이거 좋다 안녕하세요 귀신 같은데? 너무 가까워서 그러네 와 귀신같은데? 하지만 귀신같아 안녕하세요 저 화보 찍으러 지금 일본에 와있어요 아 이거 안녕하세요 됐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화보 찍으러 지금 일본에 와있어요 여기 6칸이에요 아니요 여기 6칸이에요 여기 화보 찍는 공간 한번 보여드릴까요? 많이는 못 보여드리고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6칸입니다 여기서 화보를 찍고 있어요 여기는 비밀의 공간 찍고 있어요 다음달 말이나 다다음달 초쯤 나올거 같아요 사진 잘 나오고 있어요 기대하셔도 될거 같아요 양쪽에서 농명을 찍고 있네 양쪽에서 찍고 있네 양쪽에서 찍고 있네 여기 유인이에요 여기 찜질방이에요 진짜 더워요 안녕하세요 여기 진짜 너무 더워요 죽을거 같아요 아까 돌아다녔는데 잠깐 걸었는데 잠깐 걸었는데 진짜 대박이에요 여기 네 일본이에요 네 일본이에요 묘칸이에요 화보 찍으러 왔어요 다음달이나 다다음달에 정식판매할거에요 많이 많이 사주세요 많이 사주세요 괜찮아요 조명도 있어 이게 사실은 조명이 아닌데 이상한 장식품같은건데 백라이트인데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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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님 결혼 언제 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화보 나오면 많이 관심좀 가져주세요 식구금이란 얘기를 해줘요 아 맞다 식구금어머요 식구 식구 식구금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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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구금이에요 식구금이에요 네 저는 한국모델이에요 한국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요 식구금이에요 아 여기는 안 더워요 여기는 안 더워요 에어컨 진짜 완전 빵빵해요 안녕하세요 옆에서 지금 내꺼 방송보고있어 세인트님 아 여기는 안 더워요 여기는 안 더워요 여기는 안 더워요 39분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보여줄게 없어 지금 내꺼 방송보고있어 세인트님 지금 내꺼 방송보고있어 세인트님 흑흑 아유 감사합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뭐하세요 아 저러고있다 내가 차마 초상권을 위해서 얼굴 공개는 안 할게요 아 아닙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apparatus 좋아요 좋아 좋아 99금 아니 99금 99금 뭐야 99금 가보수란 얘기지 가보수란 얘기지 행복해요 그만 저요? 안녕하세요 내일도 잠깐 계속 잠깐 잠깐 중간중간 라방 캘거에요 다는 못보여드리고 의상 살짝살짝 보여드릴게요 네 요칸에서만 작업해요 네 여기 찍을때가 조금 많아요 좀 좋은데 왔어요 그래서 찍을때 많아요 내일부터도 라방을 계속할건데 음 의상만 살짝살짝 맛보기로 보여드릴게요 저 화보집 나오면 구매해주실건가요 여러분 해주실건가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그쵸 가이색 기정식 네 가이색 기정식 먹어요 무려 가이색 기정식 엄청 비싼거 있잖아요 저 처음 먹어봐요 씬나요 씬나요 네 페이지수에 따라서 가격 책정은 조금 다르게 할거 같아요 나오는거 보고 아마 가격 결정할거 같아요 근데 그렇게 비싸게 책정하진 않을거 같아요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물어보신 분 세권 사야된다 아 세권이 뭐야 한 다섯권 사야지 한 다섯권 사줘야지 감사합니다 블룹보사님 이번주에 나들목 오시죠 총인오빠 또 들어왔네 안녕하세요 하보집 잘나갈거 같아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저 이제 밥먹으러 갈거에요 안녕히계세요 감사합니다